안녕하세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른다섯 살의 여자예요. 그동안은 썰맘 채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는 밤잠을 포기하고 열심히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여러 사연 중에 제 귀에 제일 꽂히는 건 바로 상대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인 사이다 사연들인데요. 실은 저도 몇 년 전 정말 속이 시원한 복수를 했던 터라 제 경험이 떠올랐나 봐요. 본인들 잘못도 모르고 두꺼운 낯짝으로 분하다고 따지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며느리란 년들이 감히 시댁 식구들을 이 꼴로 만들어? 멍청한 년들, 내 아들들이 걷어준 고마음도 모르고 기껏 둘이 모여 한다는 게 이딴 짓이야?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새 발의 피야. 다른 사람만 등 처먹다가 당신들이 당하니까 이제 겁이 좀 나나 보지? 너 내가 그 입 담으려고 했지? 내가 너희 둘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알어? 제대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두고 봐. 후회, 후회는 니들이나 해.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 인생 지옥 만들어 줄 거야. 내 뒤통수 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봐. 이 쓰레기들아. 마지막 순간까지 잘못도 모르고 떠돌아대는 것들에게 저도 막 퍼부어졌어요. 저와 저런 대화를 나눈 사람이 시모인 걸 알면 이걸 듣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근데 시모부터 남편까지 다 한 통 속이라 저런 저주받아도 싼 인간들입니다. 대체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한을 품었나 싶으실 텐데요. 복수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던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제가 잔정이 많은 스타일이라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평소 상냥한 편이라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를 며느리 삼고 싶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환자분이 있었죠. 우리 정 간호사 왔어? 이거 우리 아들이 엄청 맛있는 데 가서 사온 빵이야. 다른 간호사들이랑 나눠 먹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많이 주셔서 저 금방 포동포동해지겠어요. 우리 정 간호사는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정 간호사 부모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난 아들밖에 없어서 정 간호사 부모님이 너무 부럽다. 이런 살가운 딸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그 환자분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 집 이야기도 하고 또 그 환자분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아들 둘이 같이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막내 아들이 아직 짝이 없다면서 한 번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그땐 그냥 지나가는 말이려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태어나는 날 진짜 그 아들이 병원에 온 거예요. 그분 아들을 보고 제가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 번호를 받아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문자 한 통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머니 녹살에 맞춰주는 척 제 번호를 받아간 거였나 싶어 실망하던 차 그 사람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와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나리 씨, 일찍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실은 제가 계약권 때문에 해외로 출장을 다녀왔어요. 엊그제 들어왔다가 이제야 연락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전 그런 줄은 모르고 연락이 없으시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연락 없으신 줄 알았어요. 아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일 때문에 연락 못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 나리 씨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는데요. 나리 씨만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잘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요. 그 사람은 첫 데이트에서 제게 반했다며 고백을 했고 그 사람의 고백을 받아주며 연인이 되었어요. 그 후 저희는 1년을 넘게 만나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인사 갔던 날 그 환자분은 저를 보고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정 간호사, 반가워요. 아휴, 아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다르게 불러야겠지? 암튼 이렇게 우리 식구 된다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어머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래. 아유, 참. 식구들하고 인사해야지. 여긴 현철이 형이고 옆에는 현철이 형수야. 서로 인사 나누고. 형님, 안녕하세요. 저 현철 씨랑 결혼할 정날이라고 합니다. 현철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좋은 분이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우리 도련님이 제 칭찬을 많이 해줬나 보네요. 나도 잘 부탁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제게 친절했고 특히 형님이 참 잘해주셨는데요. 형님은 능력까지 갖춘 분으로 저를 참 잘 챙겨주셔서 금세 친해졌어요. 하루는 둘이 만나 밥을 먹는데 형님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동서, 나 고아로 자란 거 혹시 알고 있어? 아뇨,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랐어. 그래서 항상 외롭게 살았지. 고아라고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더 노력 많이 했다? 그래도 열심히 산 덕에 능력 인정받아서 일찍 과장 타이틀도 달았어.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하나 싶지? 어릴 적부터 이악 물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냥 누군가에겐 나도 힘들었다고 맘약한 소리 좀 하고 싶었어. 내가 생각보다 동서를 더 좋게 봤나 봐. 처음 본 날부터 내 눈에 너무 예뻤는데 그런 동서가 언젠가부터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됐나 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이야기를 꺼내게 됐나 봐. 형님이 절 편하게 생각해 주신다니까 저 기분 좋은데요? 저도 언니가 없어서 형님이 제 친언니 같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도 형님 이야기 열심히 들어드릴 테니까 무슨 말씀이든 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 고마워. 난 진짜 시댁복 있는 사람인가 봐. 친동생 같은 동서까지 만나게 됐잖아. 진짜 행복하다. 그렇게 저희는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하며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과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형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을 무렵 늦은 시간 형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그럼요. 그럼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동서 사실은 내가 동서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이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데 그러세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형님이 제게 뭔가를 말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당신 여기 있었던 거야?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해? 뭐, 뭐야? 당신이 날 왜 찾아와?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왜 오다니? 부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남편이 찾는 게 당연하지. 혹시나 하고 제수씨네 와봤는데 역시나였네. 당신 얼른 일어나 집에 가자. 싫어. 이거 놔. 형님은 아주버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두 분이 다투는 모습은 처음이라 원성을 높이는 걸 보는 게 좀 낯설었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이 여기까지 형님 찾으러 오셨잖아요. 혹시 두 분 싸우신 거예요? 동서 싸운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형님은 무언가를 말을 하려고 했고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수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밖에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랑 좀 다퉜는데 그 얘기하려고 온 건가 봐요. 그래서 제수씨를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저희 먼저 갑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 보는 형님 모습이 좀 낯설었는데 술주정인 것 같으니 별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님은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댁에 갔는데 형님은 없고 아주버님만 와 계시더라고요. 아주버님 왜 혼자 오셨어요? 형님은 나중에 오세요? 앞으로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 꺼내지도 마요. 아주 재수없으니까. 네? 아주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물음에 아주버님은 술만 벌컥벌컥 들이키시고 그걸 지켜보던 어머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아휴 그래. 어디 술 마시는 게 네 잘못이겠니? 너도 속상하니까 마시는 거지. 나리야,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형님 얘기는 입에도 올리지 마라. 알겠니? 네? 형님하고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네 형님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니까. 내가 그년 생각만 하면 속이 터진다 터져. 네 형님이란 년이 어떤 년인 줄 알아? 내가 다 까발리고 싶은데 내 입 지저분해질까 봐 참는 거다. 아휴, 열받아. 어머니도 형님을 욕하며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형님하고 아주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그게 말이야, 우리가 형수님한테 속고 있었던 것 같아. 속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우리를 전부 속이기라도 했다는 거야? 응, 형수님이 우리가 알던 거랑 너무 다르던데. 주사도 심하고. 맞다. 형수님이 술 먹고 당신 찾아간 적도 있었다며? 그리고 이런 얘기까진 하긴 좀 그런데 말이야. 뭔데 그래?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형님 정체가 대체 뭔데? 나도 몰랐는데 형수님이 사치가 좀 심했던 모양이야. 돈도 펑펑 쓰고 빚도 있었대. 근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 형이 다 갚아주고 있었다나 봐. 그뿐인 줄 알아? 형 몰래 딴 남자까지 만나고 있었다더라. 그거까지 들켜서 형이 이혼하려니까 안 된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다던데? 아주 쌩 난리 부리는 거 형이랑 겨우 이혼시킨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형님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확실한 거야? 야, 그럼 우리 형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그런 일을 꾸며서 말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 우리가 봐왔던 형님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얼마나 놀랐다고. 사실 당신한테도 말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형수님이랑 엄청 가깝게 지냈잖아. 그랬으니 선뜻 말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랬구나. 근데 진짜 믿기질 않는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형이랑 엄마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 형수님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떠는 게 당연하지. 사람 겉만 봐선 모른다더니 우리 형수님 디가 그렇게 구릴 줄이야.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이제 형수님한테서 정 때 생각도 하지 말고. 남편 말을 듣고 얼마 동안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형님 같은 사람이 불륜에 비까지 지며 살았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서요. 거기다 자매처럼 지냈던 형님과 인연이 끝이 난 게 씁쓸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제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 형님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병원을 옮겼는데 일에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형님 일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 거죠. 하루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사장님과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손님,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해요, 사장님. 근데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돈으로 김밥 딱 반 줄만 먹을 수 없을까요? 저한테 딱 반 줄만 팔아주세요. 이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김밥을 반 줄만 해서 팔아요, 아휴 살다 살다 내가 별 손님을 다 보겠네, 김밥 한 줄도 사 먹을 돈 없으면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반 줄만 팔아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사장님 한 번만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됐어, 안 판다니까. 아휴, 재수없게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요. 당신 같은 손님 안 받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식당 사장님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님은 사정을 봐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소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익숙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김밥 반 줄만 팔아달라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형님이었던 겁니다. 이윽고 형님의 눈이 저와 마주쳤고 형님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어찌나 빠르게 도망치던지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버렸죠. 형님을 만나고 온 날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했어요. 저를 보고 도망친 것도 그렇고 갑자기 왜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도 없는 처지가 된 건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다시 형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 식당에도 가보았지만 형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셨네요. 그리고 그쯤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남편이 아이템이 대박이라면서 친정가족들한테 투자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갚지도 못했는데 돈 이야기를 꺼내니 찝찝한 거예요. 거기다 빌려달란 태도도 더 뻔뻔해졌거든요. 당신한테 할 말 있는데 말이야. 내가 부탁이 좀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증여해 주신 부동산이 있잖아. 그거 좀 팔면 안 돼? 뭐? 내가 받은 부동산을 팔라고?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어? 아까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남편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부동산 좀 팔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어렵겠는데? 난 그 재산에 아직은 손댈 생각 없어. 그리고 자기야, 내 재산까지 처분해서 당신 도와야 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거야?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 정도면 계속 회사를 할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상황이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버럭했습니다. 야, 안 빌려 줄 거면 말면 되는 거지. 뭘 회사를 접으라 말아 잔소리를 해. 우리 형이랑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뭘 그런 것까지 상관해. 그리고 나 좀 기분 나쁘다. 솔직히 나 많이 섭섭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남편 일인데. 내가 말하기 전에 돈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못 빌려준다고 선을 그으면서 말해야겠어? 내가 돈 떼먹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나한테 투자하는 거고 투자하면 분명히 몇 배로 돌려받을 텐데. 화나게 할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그리고 투자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우리 결혼 초에 아빠랑 오빠들한테 투자금 받았던 거 기억나지? 그거 받아간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회수도 못한 거 아니야? 너 그래서 지금 나한테 돈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 당신 마음 잘 알았어. 왜 돈 안 해주는 건지 잘 알았다고. 야. 그리고 그깟 돈 몇 푼의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냐? 너 투자가 뭔 줄이나 알아? 원래 다 장기 투자하는 거야. 뭐 몇 달 사이에 판가름이 나는 건 줄 아냐? 집불 투자도 모르는 게 잘난 척이야. 남편은 제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냉랭했어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먼저 다가갔고 남편에게 1억을 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화해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며칠 후 퇴근하는데 원목가 직원이 어떤 환자한테 막 화를 내는 소리에 병원이 시끄럽더라고요. 이봐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으러 오질 말아야지.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여기 실내 오게 된 거예요. 저도 병원에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다 해도 병원비는 내셔야죠. 어디 아는 사람한테 돈이라도 빌려서 병원비 지불하고 가세요. 그냥은 못 갑니다. 저기... 제가 구하라 뭐 부탁할 사람도 없고 지금은 사정이 안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앞으로 제가 벌어서 틈틈이 갚으면 안 될까요? 지금 장난하세요? 아는 사람 하나 없다고 돈을 나중에 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니까 무조건 진료비 내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제발 사정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지금 수중에 2만 원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나머지 돈은 제가 무슨 일 있어도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네? 딱 봐도 돈 없는 환자가 진료비를 못 내 사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자주 있는 일이라 그냥 지나치려던 찰나 직원에게 사정하는 여자 실루엣이 너무나도 나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비가 없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던 그 여자가 바로 저희 형님이었거든요. 형님? 형님 맞으시죠?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저를 보고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또 도망갈 태세이더군요. 그런 형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형님! 왜 자꾸만 피하세요? 저 보셨잖아요. 그게 동서 이러지 말고 나 놔줘 나 못 본 척 해줘 어? 안 돼요. 이렇게 마주친 이상 이대로는 못 보내드려요. 일단 형님 대신 제가 진료비를 계산했고 저는 형님을 병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삐쩍 마른 게 너무 안쓰러워 밥을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그 밥을 허겁지겁 드시는 거예요. 형님의 모습을 지켜보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제가 여쭤봤습니다. 형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동서 내 꼴 우습지? 그래 나도 알아 그렇지만 동서한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해 그건 그렇고 어떻게 저한테 연락도 한 번 없으셨어요? 아무리 아주버님이랑 이혼하셨다고 해도 저한테 상황은 설명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어 달 전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 형님 맞죠? 그날 저 왜 피하셨어요?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제 물음에 형님은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저한테 말씀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럼 형님은 듣기만 해주세요. 저 아주버님이랑 형님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다 들었어요. 빚도 있고 남자도 있었고 정말 아주버님이 말한 게 맞아요? 그래요?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그것들이 그래? 내가 빚을 지고 바람까지 폈다고? 네. 그래서 두 분이 갈라서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 말 진짜 아니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그쵸?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동서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나 아무 말도 동서한테 못해줘. 그리고 오늘 나 만난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동서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 누구한테도. 알겠지? 오늘 진료비 내준 거 고마워. 내가 언젠가는 꼭 은혜 갚을게. 그럼 나 먼저 일어난다. 형님! 형님 잠깐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제 지갑에 있는 현금 모조리 모은 거예요. 앞으로 굶지 마시고 이 돈으로 식사라도 챙겨 드세요. 그리고 이 병원 제가 일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돈 없거나 돈 필요할 때 저한테 오세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제 지갑에 있는 비상금을 다 털어 형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돌아서는 형님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속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며칠 뒤 형님이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동서, 그날 일은 정말 고마웠어. 비상금이라면서 돈을 내 손에 쥐어주는데 울컥하더라고. 나 동서한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고맙긴요. 많이 들이지도 못했는데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잖아. 날 챙겨주는 마음이지. 동서는 날 버리지 않고 챙겨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동서 찾아왔어. 이 이야기를 해야만. 동서한테 받은 은혜를 갚는 거니까. 은혜는요 뭐.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혹시 동서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는. 동서, 내가 시댁 비밀 하나 알려줄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비밀이라뇨.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비밀 같은 거 만드실 분들 아니잖아요. 아니, 동서는 모르는 게 있어. 동서, 그 사람들이 내가 빚지고 바람피고 다녔다고 했지? 동서한테 한 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쵸, 그럴 줄 알았어요. 형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 근데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야,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 지들 정체가 탄로나지 않으니까. 사실 빚쟁이에 딴 사람 만나 바람피웠던 건 내 남편이 한 짓이었어. 내가 아니라고. 아주버님이 그러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처음엔 신혼여행에서 자기가 신용불량자라고 고백하더라. 그래서 안쓰러워 내 카드를 줬지. 처음엔 괜찮았어. 내가 잘 버니까 상관없다 생각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요? 아주버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말도 마, 내가 준 카드는 죄다 한도 초과에 내가 참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카드 내역서를 봤더니 백화점에서 여자 옷을 긁고 다녔더라고. 근데 그거 알아? 난 그 사람한테 옷 선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럼 뭐예요? 아주버님이 다른 여자 만나는데 형님 카드를 긁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래, 내 카드로 딴 년 옷 사준 거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며 다 뒤져보고 그제야 그 인간 정체를 알게 됐지. 너무 충격이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 동서, 그 인간 사기꾼이었어. 내가 부모 없는 고아니까 돈 뜯어내기 싫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아, 말도 안 돼요. 아주버님 같은 분이 어떻게... 아주버님이 형님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쇼였던 거지, 개자식. 알아보니까 나처럼 당한 여자가 한돌이 아니더라.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였는 줄 알아? 알고 보니 그 집 인간들 다 한패였어. 내 남편이랑 시모, 거기다 도련님까지 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현철 씨가 어떻게 사기꾼이에요.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알아? 내가? 그것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다 나와 있었다니까. 그놈하고 시모, 도련님만 있는 톡방에서 동서랑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면 동서 가만히 못 있을걸? 왜요?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데요? 빨리 말씀 좀 해 보세요. 난 돈 뜯어내기 쉬운 년이고 동서는 처가에 빌붓기 좋은 년이래. 기막히지? 겉으로는 우리 마누라 우리 며느리에 놓고 속으로는 우릴 돈 줄로만 보고 있었던 거라고. 그것들 사업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사업가라고 속이면서 여자들한테 돈 뜯어내고 있었어. 나도 거기에 당했었고. 그럼 설마 얼마 전에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왜? 서방님이 동서한테도 돈 달라고 그랬구나? 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라길래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났는지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풀어주려고 돈 빌려주기로 했는데... 분명 사업자금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자금은 무슨... 보나마나 동서한테 한몫 뜯어내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그 돈 빌려준 거야?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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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는 왜 한 거예요? 돈 뜯어낼 거면 형님이랑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지들 비밀을 동서한테 다 말할까 봐 불안했던 거야.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곧장 동서한테 말해주려고 했었거든. 그날 기억나? 동서 내 집 근처로 찾아갔던 날. 기억나요. 그날 갑자기 아주버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형님 술주정 한다면서 데려갔고요. 술주정은 무슨... 내가 지들 정체 폭로할까 봐 잡으러 나온 거야.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집에 갔는데... 시모랑 도련님까지 와서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셋이 날 때렸어. 쓸데없는 걸 알아냈다면서. 냅다 나한테 달려들더라. 셋이 날 패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코피가 철철 나고... 그날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몇 시간을 패고 나서 그것들이 그러더라. 조용히 꺼지면 봐주겠대. 대신 동서한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것들이 때리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패요? 형님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것만이 아니야. 그때 도련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동서한테 알려서 본인들 일 망치기만 해보래. 그럼 나 없애버릴 거라고. 나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형님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남편을 향한 배신감 때문에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저 충격이 너무 커요. 저 지금까지 그 자식한테 완전 속고 살았네요. 그래, 나도 실체를 알고 믿어지질 않더라. 그래서 동서한테 너무 미안해. 그때 용기 내서 조금이라도 일찍 진실을 알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막고 협박까지 당했는데 겁나는 게 당연하죠. 형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겁쟁이라서. 동서한테 말 꺼냈다가 흔적도 없이 날 없애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비겁하게 나 혼자 도망쳐 나온 거야.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을 하며 형님은 당시에 두려움이 떠오르는 듯 서럽게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 형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 집에서 도망치고 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었거든. 나 그 새끼가 내 명의로 사채까지 써서 사채업자들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회사에서도 쫓겨났어. 직장도 잘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사람이 인생 망가지는 거 진짜 한순간이더라. 실은 나 그때 그 인간들한테 맞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서 몸 상태도 말이 아니야.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돈 잃고 건강 잃고 내 신세 참 웃기지? 내가 동선을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말을 마친 형님은 뭔가 결심한 듯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무슨 봉투예요, 이거 그때 내가 모았던 증거야, 나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동선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이걸로 우릴 속인 그 인간들 꼭 그 벌 받게 해줘. 형님은 본인이 모은 모든 증거를 건네셨어요. 저는 형님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고 저한테 접근한 거였거든요. 한몫 뜯어낼 며느리감을 찾다가 우리 집이 좀 사는 걸 알고 시모가 의도적으로 본인 아들을 소개해준 거였죠. 거기다 우리 친정 재산까지 노릴 작정으로 대화를 나눈 걸 보고 분노가 차올라 견딜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마침 그날 남편이 친한 척을 하며 제게 말을 걸더군요. 여보, 그때 나 빌려준다고 했던 돈 있잖아. 그거 언제 되는 거야? 어? 아, 어, 그거? 좀 기다려봐.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러기니 좀 시간이 걸리네. 그래? 그래도 좀 빨리 말을 내줘. 나 정말 염치도 없다, 그치? 우리 마누라한테 이런 부탁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이번 일만 잘 되면 당신 진짜 호강시켜줄게. 사랑해.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앞에서 연기를 해보였어요. 그놈의 두 얼굴을 알고 나니 당장 침이라도 뱉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 꼭 제대로 된 벌을 받게 해야겠다 복수를 다짐했죠. 그리고 형님을 설득한 끝에 우리 둘이 힘을 합쳐 그것들에게 한 방 먹이기로 계획을 좀 세웠네요. 일단 저는 돈을 주겠다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와이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우리 자기 오는데 별일 없었지? 일은 무슨 은행에서 여기 오는데 뭐 일이랄 게 있나? 그래도 우리 예쁜 와이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나저나 돈은 가지고 온 거지? 남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반색하며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다. 1억이 얼마나 큰 돈이니? 네 남편 위해서 네가 큰일 한 거야. 뭘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현철 씨 이거 받아. 응 여보 고마워. 힘들게 돈 마련해준 당신 생각해서라도 잘 쓸게. 이 돈으로 우리 바로 일 시작할 수 있겠다. 남편은 해벌쭉 웃으면서 봉투를 열었다가 표정이 빠르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넨 봉투는 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없는 빈 봉투였습니다. 엿먹어보란 심정으로 그냥 빈 봉투를 건넸거든요. 자기야 이게 뭐야? 봉투 잘못 준 거 아니야? 봉투 안에 돈이 없는데? 아 그거? 실은 내가 돈 마련 못 했거든.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에 당신이랑 어머님, 아주버님 웃으라고 내가 장난 좀 쳐본 거야. 어때? 그러자 남편은 화를 숨기지 못하고 제게 고함을 질렀어요. 야,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돈 가지고 오랬더니 빈 봉투를 줘? 너 사람 가지고 장난치냐? 왜? 돈 뜯어내서 한탕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청 빡쳤나 보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 사기꾼 새끼! 뭐?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기꾼이라니? 어디서 헛소리야? 야, 이제 연기 그만해. 아주 역겨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그동안 니들 나 등 쳐먹을 생각에 어디서 헛소리야? 얻어 터져봐야 정신 차릴래? 왜? 나도 죽도록 패기?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나섰습니다. 인연이, 잘 사는 집 딸년이라고 봐줬더니 이게 누구한테 까불어? 이 가소로운 년! 시모가 악을 쓰면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나타났죠. 지금 누구한테 손찌검이야? 그래, 니년이로구나. 저 멍청한 년이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다 니년 짓이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패졌어야 하는 건데 불쌍해서 살려줬더니 감히 우리 앞길에 고춧가루를 뿌려? 그 말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나 이제 니들 같은 쓰레기한테 안 쪼라. 나도 이제 무서운 거 없어. 형님이 악을 쓰고 달려들자 뒤에 있던 아주버님이 형님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너 이 반담으로? 그때 곱게 살려줬더니 까불고 있어. 너 이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줄 알아. 아주버님이 형님을 때리자 제가 아주버님께 달려들었고 그때 남편이 저를 떼어내려 밀치는 순간 남편의 급소를 갈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꼬꾸라 쓰러지고 시모는 감히 내 아들을 때리냐며 제 뺨을 날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실은 그날 복수하기 전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등장하자 그 인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바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시모가 아주 가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경찰들 아주 잘 오셨네. 여기 두년들 보이시죠? 저년들이 내 며느리들인데 나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요. 쟤네들 폭행죄로 얼른 잡아가세요. 얼른요. 하지만 경찰들은 시모와 남편 아주버님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근데 그것들 수갑 착오도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란 놈은 뻔뻔한 낯짝으로 경찰을 향해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 말고 저년들 잡아가라고 왜 죄 없는 우리한테 이래 엄마 경찰 새끼들이 이래도 돼요? 빨리 엄마 친구한테 좀 연락해 봐요 그래 니들 내 친구 남편이 내 친구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니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장 경찰로 벗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장 이거 놔 이거 못 놔 그 인간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경찰 앞에서도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디서 또 사기를 쳐? 형사님들 저기 저것들 선량한 여자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파렴치한 것들이에요. 더 자세한 건 제가 서해 따라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죠. 얼른요. 잠깐만 여보 나리야 사기라니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돈 뜯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정하고 수갑부터 풀어달라고 해. 어? 너 우리 친정에서 투자금 뜯어간 건 잊어버렸나 봐? 처음부터 한탕 할 생각으로 접근해서 돈 뜯어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말에 시모가 남편에게 버럭 소릴 질렀어요. 어휴, 이놈아. 그러니까 내가 전연 처음부터 제대로 길들여야 한다고 했지? 처음부터 돈 뜯어내고 확실히 휘어잡아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지가 알아서 한다고 지켜보라더니 꼬리 이게 다 뭐야? 우리 다 쇠고랑 차게 생겼잖아. 시모는 잡혀갈까 봐 겁이 났는지 본인의 검은 속내를 술술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당신들 속셈이 이거지. 여기서 떠들지 말고 경찰서 나가서 떠들어. 아우, 저것 때문에 씨.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나 니 남편이야. 누가 누굴 감빵으로 보내? 너 그냥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남편이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데 그때 형님이 막아섰습니다.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 인생 망쳐놓은 것도 못 알아서 동서 인생까지 망치려고? 니들 마음대로 될 줄 알아? 내 신세 이렇게 망쳐놓은 당신들 평생 불행하게 만들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감옥에서 평생 썩어 봐. 며느리란 년들이 감히 시댁 식구들을 이 꼴로 만들어? 내 아들들이 걷어 준 고마음도 모르고 기껏 둘이 모여 한다는 게 이딴 짓 이야. 왜?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새발의 피야. 다른 사람만 등쳐먹다가 당신들이 당하니까 이제 겁이 좀 나나보지? 너 내가 그 입 탐을라고 했지? 너희 둘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 안 둘 거야. 알어? 나 감옥 하나도 악어봤나? 니들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시모의 최후의 바락에 제가 반격했습니다. 후회? 후회는 니들이나 해.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 인생 지옥 만들어줄 거야. 지금까지 사기친 거 반성이 나면서 살아. 이 쓰레기들아. 그리고 그것들은 패악을 부리다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사기꾼 새 모자가 끌려가는 순간 형님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동서 이제 다 끝난 거지? 나 너무 무서웠어. 저것들이 나한테 동서한테까지 못된 짓 할까 봐 얼마나 맘 줄였는지 몰라. 형님 이제 괜찮아요. 저것들 끌려갔으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인생 가지고는 나쁜 연놈들 벌 받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동서 동서 고마워. 동서 없었으면 나 이렇게 용기 내지도 못했을 거야. 저것들 무서워서 평생 숨어서만 살았을 텐데 정말 고마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형님이 용기 내주지 않으셨으면 제 남편이란 놈 정체도 모르고 거질 꼴 될 뻔 했잖아요. 형님이 저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그래 울지 말아야지. 근데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당하고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그런가 봐. 오늘만 울고 이제부턴 안 울게. 우리 힘내자 동서. 형님은 그것들한테 당한 악몽 같은 시간이 떠올랐는지 흐느껴 우셨고 저는 그런 형님을 말없이 위로해드렸습니다. 그 후 그것들은 벌을 받게 됐어요. 형님이 준비해둔 것들이 다 증거로 인정됐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다른 여자들에게도 사기를 치던 게 다 밝혀지면서 결국 콩밥 신세가 되었네요. 근데 제 남편이었던 놈은 감옥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한테 협박 편지를 보내더군요. 그걸 받고 참을 제가 아니죠. 협박 편지까지 같이 신고를 해 아주 오래오래 감방에서 썩게 해줬답니다. 그 일을 겪고 형님과 저는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형님도 지난 과거를 다 잊고 건강도 되찾아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사실 안정을 되찾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불현듯 그것들한테 당한 우리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힘든 시간 형님과 함께라 그 시간을 잘 견디어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형님 동서 사이를 넘어 세상 살아가는 친구로 언니 동생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썰맘 구독자분들이 형님과 절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둘 힘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 하고 건강 하세요. 건강 ㅁ ident 고맙습니다. glory o laughing kap NATO loc radi facebook ista från Africa